고맙습니다. 우리 길 교수님 마지막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야말로 가장 정반대로 여기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연극영화과를 갔어요. 뮤지컬과가 없어서 그때 25년 전에 뮤지컬을 안 가르쳐주고 연기도 못하고 연출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음향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대로 배우는 게 없어서 끝나고 우연히 기회가 돼서 뮤지컬계에 유명하신 권 감독님을 따라다니게 돼서 그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어로 된 책도 음향책이 거의 없고 저는 수학 물리를 너무 싫어해서 연극영화를 갖고 다시는 저걸 안 보겠구나라고 수능을 끝내고서 끝이다 생각했었는데 이석주 최장님 말씀대로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해왔던 게 그나마 음향 엔지니어가 됐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연극과를 하다가 연극 중에서 음향을 좋아해서 음향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해서 디자이너가 된 애들은 물리수학을 싫어해서 고등학교 때 선택과목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예 안 듣고 와서 걔네들은 개념 전자기장, 진동, 볼트, 암페아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제가 걔네들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 주입식 교육에 되게 감사하면서 미국에 가서 아 이러면 다 배운 게 쓸모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서 그렇게 뮤지컬을 했는데 막 매뉴얼도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미국 뮤지컬이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한번 하러 가보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대학원을 지원을 했는데 학부를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대학원은 없더라고요. 갔던 대본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음향 효과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걸 주로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우리 강사 선생님 중에 전기공학하고 이제 레코딩을 공부하신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전기를 전혀 몰랐던 걸 음향 개념을 잡아주셔가지고 아 이게 음향이구나 이렇게 시작은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2006년에 제가 29살 때 유학을 갔었고 31살 한국 나이로 가서 갔었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은 더 심하신 거예요. 이제 연출하다가 기술감독 잘하다가 이제 전기를 좀 만지니까 음향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분은 디지털을 손에 딱 놓으시고 야마하 DM1000인가 1000 DM 그걸 사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던져주면서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데 음향은 더 어렵고 막 한 달 동안 거기 창고에 틀어박혀서 겨우 이제 탁 알아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콘솔을 사주시면서 이제 이거를 알아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콘솔을 접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제 미국에선 장비를 사면 그 장비 딜러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줘요. 모여가지고 사람을. 그런데 가면 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진짜 만든 엔지니어들이 와서 직접 가르쳐주고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해서 바로바로 알고 모르면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하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1세대 디지털 콘솔을 딱 알고 나서 아 여기까지 끝이다. 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 이걸로 뮤지컬하고 뭐 효과 만들고 다른 거 다시는 절대 배우지 않겠어. 이러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2006년부터 네트워크 오디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안 배울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이어에서 매트릭스 LCS 교육을 한다고 공짜로 시켜주겠다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ABB를 가르쳐주면서 막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는데 왜 내가 저걸 해야 되는 거야. 내가 IT 엔지니어야. 지금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이것까지 어떻게 해. 그랬는데 강사 선생님이 60살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이제 저분도 하시는데 내가 못하면 나는 개을다.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작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갈 때 이제 이재국 이사님께서 그때 책도 하나 주시고 저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요즘 뭐 하냐고 페이스북으로 연결돼서 아 저는 미국에서 연극하고 뮤지컬 계속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 네트워크 오디오 하신다고 아 저도 그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잘 됐다. 너 여름 방학 때 혹시 한국 오냐고. 그래서 네가 쓰는 걸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간증하러 온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수포 물포 내가 이거 하면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라고 이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저는 뉴욕 주립대학교 있거든요. 뉴욕 주는 되게 큰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려면 한 8시간 9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고 제일 밑에 보면 이제 뉴욕시가 있어요. 그 안에 뭐 맨하탄도 있고 브롱스 브루클린 조그마하게 막 돼 있는데 이제 그 맨하탄 안에 있는 극장들을 이제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지역으로도 브로드웨이가 이렇게 맨하탄 가운데를 쫙 갈라지고 큰 길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큰 극장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 타임드 스퀘어 근처에 미드타운 49, 50, 42부터 뭐 한 그 정도까지 가장 비싼 관광객들 많이 오는 그 극장에 있는 고기를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부르고요. 그건 이제 얘네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500석 이상이라고 딱 규정을 지었어요. 500석 이상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이만큼 받아야 되고 몇 시간 일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조합으로. 이제 하도 그 대관료가 비싸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 대관료가 뭐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보다 비싸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산이 크고 그만큼 많이 벌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메인 디스트릭트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극장 100석에서 499석까지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바뀌니까. 거기는 조금 더 저해산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브로드웨이나 오프 브로드웨이 같은 극장들은 거의 비어있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있는 극장 감독님이 계신 경우도 많은데 음향 감독님이라기보다는 기술 감독님 한 명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무대 전체랑 조명 좀 보고 그 다음 밑에 사람이 이제 조명이랑 음향이랑 또 같이 하고 이렇게 두세 명이서 운영을 상주를 많이 해계세요. 봉급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비어있는 극장이 있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전부 다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뉴욕 근처에 렌탈샵들이 빌려주거든요. 장비를. 저희는 아직도 확성 다 해야 되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뭐 효과 같은 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그거 마이크뿐 아니라 걔네들 뭐 이니어나 뭐 그 다음 개인 모니터나 그런 거 다 줘야 되고 인터컴도 우리가 아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상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 작곡 지휘자 그거 모니터 다 해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계속 그런 거 다 해서 이제 일주일에 보통 그 장비 회사에 2만 불 조금 넘게 주고 빌려요. 브로드웨이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좀 넘는 그 정도를 렌탈비를 내고 스피커랑 모든 장비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는 한 1만 불 좀 더 밑이나 그 정도에서 이제 제작자들이 그 이상은 절대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티켓을 못 파니까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진짜 작은 어떤 데는 저 공연한 데는 막 10좌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공연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 연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데부터 99석까지 조금 예산이 있는 곳도 있고 정말 진짜 아무 예산 없는 그런 것도 많고요. 이제 그건 오프 오프 완전히 주로 이제 맨하탄 저 밑에 차이나타운이랑 아니면 저 위에 할렘까지 이제 양쪽 끝에 저렇게 있는 거를 이제 그거는 하여튼 그 맨하탄에 있는 극장들은 다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 이렇게 가고요. 이제 그거 외에 그 밖에 모든 곳들을 이제 지역극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극장들도 극장 좌석 규모랑 한 해 예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요. 지역 리그 극장 A, B, C, D 해서 큰 극장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고 뭘 할 뭐 얼만큼 임금을 줘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정규 교과 과정에 미술 체육처럼 중고등학교에 연극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어 선생님이 잠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연극이 이게 정규 교과 과목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다 이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연극 선생님은 저같이 연극연합과를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질도 하고 조명도 하고 뭐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꿈들이 있었는데 못했던 사람들 지역 회사원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공연 돈 많이 있는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 회사에서는 벌써 부장님 차장님인데 여기 와서 하시는 분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연극이랑 뮤지컬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다 많이 됐고 이제 여름 캠프 여름방학이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런 데 보내서 협동심도 기르고 무대에서 공포증도 없애고 여러 가지 드라마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에 그런 데서도 계속 연극이나 콘서트를 계속 하니까 이런 데 모두 음향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브로드웨이 공연이 이제 잘 되면 각 지방에게 도는데 그냥 그 지방에서 지방 예산을 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브로드웨이 사람들이 그쪽 디자이너랑 배우들을 가지고 돌 때는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공연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 장비를 비슷하게 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공연할 때 저희 감독님이 또 그때 쉽게 가지 않으시고 막 서라운드 입체 음향 이런 걸 막 하려고 하는데 콘서트는 아날로그라서 저희가 연습을 피아니스트처럼 연습을 했거든요. 집에 가서 효과 4개를 CD랑 샘플러랑 다 틀면서 사람들을 다 올렸다 내렸다 다 하면서 탭댄스를 하고 막 미치게 연습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못해요. 미국 사람의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기계가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뮤지컬은 되게 큐가 많고 복잡하니까 그 뮤지컬 메모리를 하기 좋은 시스템을 디지코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콘솔은 웨스트엔드에서 되게 오랫동안 영국에서 뮤지컬 디자인을 하신 앤드류 브루스 그분이 저 공장에 5년 동안 같이 앉아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콘솔이 제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딱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처럼 이런 게 되면 되게 편하겠다 하면 딱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거의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장비를 가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도 좋고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옵토루프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장비를 넣고 빼려면은 이 선을 더 또 깔아야 되고 그 다음 게 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게 루프가 물론 한쪽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도니까 괜찮지만 이제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디포트 같은 경우는 각 콘솔마다 몇 개씩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 이거를 BNC로 연결을 하려면 BNC 마디로 렉을 연결하려면 옵토루프로 안 하고 그러면 또 여기 또 콘솔에 그 마디포트를 사용하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뭐 내 컴퓨터에서 효과를 틀거나 녹음을 하려고 해도 또 그 마디포트를 희생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3회사에서 옵토루프로 들어가는 것도 돈 주고 되게 비싼데 사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정말 소리는 되게 좋고 안정적인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이는 이게 되게 비싸니까 저걸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극장들 그 많은 교육 극장이니 뭐 교회니 모든 학교니 이런 데가 다 거의 야마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야마하는 단태로 쓰니까 이제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제가 딱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학회만 가면 이렇게 배우러 제가 가면 단태 단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랬던데 이제 그 오디네이트랑 야마하 거기 설명하는 부스에 가서 보니까 아 이거 그냥 그 많은 멀티 채널을 한 케이블로 전송할 수 있다고 그럼 아 그럼 편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거를 꼭 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저도 알아야 되고 애들이 졸업해서 바로 브로드웨이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조그만 극장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단태로 꼭 배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어가 미국 스피커 회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스피커 프로세서랑 스피커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뉴욕 근처에는 그 샵들이 미국 스피커니까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제 그걸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는 프랑스의 엘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면 막 되게 장비값을 올리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약간 10년 정도 된 M사의 옛날 어레이를 쓰면 뭘 딴 거를 끼워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제가 갤럭시를 작년에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디지, 그 뭐지? 딜레이 매트릭스가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 거기서 이제 AVB를 이용해서 굳이 콘솔에서 바로 하나하나 다 꽂지 않아도 서로 서로 그 프로세서끼리 이제 오디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못해봤는데 이번에 해보려고요. 이제 다음 달에 공연하는데 이제 이 관련 기사는 이분 존 헌팅턴이라고 이제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80년대부터 미국의 미디나 타임코드 이런 걸 다 이분이 정리해서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뉴욕 시티에 가면 또 이 사람이 만든 그런 귀신의 집이 있어요. 12월 달에 그 시립대학교 캠퍼스에서요. 근데 그거 다 네트워크 오디오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분 여기 가면 이분이 쓰신 쇼 컨트롤 앤 네트워크라는 책을 직접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설명을 하는 걸 동영상을 다 올려놓으셨고요. 이제 계속 요즘 시세에 대해서 자기 블로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이제 영어를 잘 하시면 이걸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저는 뭘 쓰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같이 애들이랑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살다 보니까 브로드웨이나 오프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 뭐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친구들이랑 가서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무용이나 이런 공연 같이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딱 이 야마하를 그래 단테를 배워야겠다 하고 딱 사고 나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웹사이트에 갔어요. 이제 어! 안되네. 여기 딱 하면 딱 들어가면 이게 이제 걔네들 비디오로 다 해놨거든요. 하나하나 하라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시스코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를 컨피규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기 있는 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아까 아침 오전이랑 오후에 했던 레이어, 1, 2, 3,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그 다음 서브넷이 무엇인가 그 게이트웨이까지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쓰는지. 그거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야마하 웹사이트 갔더니 스위치를 막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버전이 다르면 또 그게 모르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제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크게 붙여놓고 그대로 시스코 스위치를 열어가지고 그대로 클릭만 딱딱딱 해서 썼는데 그러고 나서 야마하에서 이제 자기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거는 이제 진짜 간단해요. 딥스위치 1, 2, 3 돼 있어서 1 전부 VLAN 1번 아니면은 2번 딥스위치를 하면 반은 1번, 반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게 쉽게 돼 있어서 더 이상 제가 네트워크 스위치를 막 컨피규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게 없더라고요. 너무 올라와서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IT과에 전화해가지고 인터넷 하시는 분들 오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막 진짜 너무 많이 아시니까 저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보고 계속 학교 네트워크에 내 네트워크 꼭지 말라 그런 얘기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저씨 가시라고 그래갖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제가 아는 진짜 IP 주소, 서브넷,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HCP, IP벌전포 이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테는 DHCP 해놓으면 되니까 꽂으면은 알아서 이제 IP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테 컨트롤러 열면 초록색으로 짝짝짝 돼 있잖아요. 빨간색만 안 뜨면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다 뜨면은 이제 어디 갔지? 여기 이제 다 보이니까 네트워크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았던 게 그거 쉽게 패치하는 것도 있었지만 워드클락 잡아주는 게 되게 쉬웠거든요. 이제 그 물론 디지코드 옵토코어에서 그 옵토루프가 워드클락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비가 들어오면 아니면 그걸 프라이머리 워드클락을 또 BNC로 해서 잡아주고 막 터미네이션을 하고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거 막 또 연결하려면 1대1로 다 BNC 케이블을 다 연결해야 되는데 뭐 잘못 만들면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화가 났었는데 이제 이거는 딱 거기 가서 여기에서 클릭만 딱 해주면은 이쪽에 밑에 보면 이제 그냥 초록색으로 다 잡히거든요. 클락이 꼭 프리펄드 마스터를 안 해줘도 제가 혹시 죽어도 다른 애가 자동으로 마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태에 있는 애들은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태 버추얼 사운드 카드를 까니까 되게 쓰기가 편해졌어요.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처럼 29.99니까 한국 돈으로 3만 얼마? 그리고 야마하 장비를 사면은 또 라이센스가 하나씩 오거든요. 그거를 깔아가지고 쓰면 2x2, 4x4, 8x8, 16채널 이렇게 해서 64채널, 64채널까지 되니까 이제 인터페이스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저 지난번에 공연할 때는 이제 막 모투 같은 거 저도 서라운드 막 해볼 거라고 해외 공연 갈 때 이 큰 거를 막 렉을 지고 가서 그거를 USB나 파이어 와이어로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아날로그로 해서 다 콘솔에 꽂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내 컴퓨터를 열어서 단태 버추얼 사운드 카드를 온 한 다음에 그 다음 랜선에 꽂아가지고 아무 네트워크 스위치 가까운 데 꽂으면 오디오를 그냥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이제 이 케이블 한 개만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꼭 안 들고 나면 어디 다 팔잖아요. 철물장 가면. 아니면은 막 어디 사무실에 분명히 굴러다니는 거 있거든요. 어디 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공연하러 다니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큐랩 이것도 멀티채널 플레이백인데 여기서 큐랩에서 오디오 아웃풋을 단태로 해주면은 그냥 그대로 손실 없이 내가 뭘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그게 그대로 콘솔로 전송이 되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녹음도 쉬웠고요. 이제 한 번 내가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슈어에서 단태가 아웃풋이 되는 와이어리스를 샀는데 뭐 두 채널짜리도 있고 한 채널짜리도 있고 네 채널짜리도 있고 근데 이 네 채널이 그냥 단태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또 XLR도 있으니까 혹시 뭐 아날로그로 쓰실 분들은 거기 마이클 레벨 라인 레벨 다 되니까 뽑아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단태는 메인 콘솔로 가고 그 다음 조그만 베린저 같은 걸로 이제 뒤에서 들어보려고 그거 아날로그로 연계해서 들어봤었어요. 이제는 저 단태에 또 모니터가 나와서 그걸로 바꿨는데 그렇게 써도 되고 이제 되게 걱정 많이 했던 게 정말 이 기계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랬는데 시스코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가 장담하는데 네 음향 시스템 중에서 스위치가 제일 나중에 실패할 거라고 아주 그거 가지고 실패할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이 품질을 보증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믿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마하하고 슈어하고 또 이렇게 뭐 연결이 돼가지고 기술 협업이 돼가지고 제 인풋 채널에서 이렇게 보면 RF 게인까지 다 볼 수 있어요. RF A, B 뜨는 거랑 그 다음에 AF 게인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ULXD 같은 경우고 새로 나온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미터까지 조정이 되는 거예요. 배우를 잡아서 잠깐만요 줄일게요. 이걸 안 해도 되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컴팬딩 기술이 별로 음질이 안 좋다고 이제 뮤지컬계에서는 잘 많이 안 쓰시는데 이번에 Ain't Too Proud 그 템테이션즈 하는 그 흑인 뮤지컬 그 거기서 그 제나이저 D600인가 그걸 처음으로 이제 써보고 그것도 이제 겁나니까 그분이 여덟 채널만 쓰셔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미국도 다 디지털로 넘어갈 것 같아요. 와이어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단테 모니터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아날로그를 조그만 콘솔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모니터 해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ABM 개인 모니터에도 싼 게 나와가지고요. 단테에서 막 아날로그 컨버터에서 ANS로 바꾸는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스테이션이 단테를 받고 아웃풋은 단테고 아웃풋은 ANS로 해서 그 조그만 걸 다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저는 뭐 스위치에서 그 스테이션까지 조그만 케이블 하나로 다 끝냈고요. 그런 게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는 항상 구석에 있으니까 제가 뭐 레벨을 모니터를 테크할 때 할 때 중간에 테크 테이블을 객석에 놨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 KBM이랑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 나한테 조그만 스위치를 놓거나 아니면 그냥 긴 선 하나 프로노버 하우스 그 스위치에서 내 컴퓨터까지 그냥 꽂아가지고 그걸로 스마트 튜닝도 하고 심지어는 내 거 단 DBS를 켜놓으면 내 컴퓨터에 내 거를 또 콘솔에 남는 채널로 보내가지고 들어볼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하기 전에 그 다음 큐랩 컴퓨터랑 나랑 또 애플을 쓰면은 미러링이 되니까 이제 얘를 바로바로 제가 테크할 때 고칠 수 있어서 그런 게 너무 편했고요. 이제 저 예산 공연에서는 제가 그렇게 한 컴퓨터로 그런 단태도 보면서 컨트롤도 제어할 수 있어서 이때 이제 QOS를 써는데 처음에는 계속 제가 신호가 같이 DMV 같은 앰프 같은 거를 그냥 막 다 조금만 다 물려놨더니 자꾸 이제 신호가 QLAP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마하 오디네이션 전화했더니 QOS 설정을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제 테크 때는 단태는 안 끊기고 앰프가 잠깐 사라졌다고 아니면은 그 야마하 스튜디오 매니저 콘솔 보는 게 약간 사라졌다고 그거 한번 기다려다 다시 켜면 되니까 그런 거에서 좀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와이얼리스 워킹 벤치도 다 볼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미국 무대 연극협회에서 이렇게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직 규정을 못 정했거든요. 스탠다드를. 근데 이제 이게 정해진 규격으로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콘솔에다가 스위치 이제 이쪽이 저 이제 보통 공연할 때 앰프룸 무대 한쪽에서 이제 앰프나 와이얼리스 같은 거 쌓여 있고 오케스트라는 요즘 브로드웨이도 계속 계속 딴 데로 가잖아요. 지하에 있거나 저쪽에 무대 작업소에 놔두거나 멀리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끼리 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꽂을 수는 없으니까 스위치를 여기 프로노버스에 하나 놓고 그 다음 또 스위치를 오케스트라 피트에 하나 놓고 또 스위치를 무대 한쪽 앰프실에 놓은 다음에 스위치끼리만 연결을 해주고 다른 장비들은 그 스위치로만 가게끔 그렇게 해줘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던던트로 하나 죽으면 그 다음 거 이제 빼도 거의 음질을 저는 못 느끼잖아요. 그 다른 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앰프 룸 하나 두고 뒤에는 오케스트라 두고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이거는 슈어 와이어리스를 그린 건데 잠깐만 그리고 이거는 밴드 모니터인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스테이지 박스에서 나가는 게 거의 뭐 그 지휘자 좀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밴드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식의 그런 손더하임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지휘를 주로 봐가지고 아웃풋 그냥 뽑아주고 그 다음에 무대의 그 다른 악단들은 거기서 에이비움 스테이션 에다가 그냥 또 케이블 하나 꽂아서 스위치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인 모니터는 다 PO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케스트라가 깨끗해졌어요. 조명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조명팀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나는데 정리 안 하잖아요. 조명팀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프로러브 하우스에서는 스위치 그대로 두고 이제 썼던 게 콘솔에서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꽂고 그 다음에 큐랩은 한 개밖에 이제 없잖아요. 프라이머리 근데 혹시 뭐 또 세컨더리 혹시 쓰고 싶으시면 컴퓨터 하나 더 넣고 뭐 미디로 아니면 고 버튼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출발하시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오른쪽에서는 이제 와이어리스 렉들이 쫙 있었고요. 그 와이어리스 렉에서 이제 스위치까지 쫙쫙쫙 그 다음에 이 또 이게 뭐였냐면 아 이게 그 단테 모니터인데 이게 USB로 윈도우즈에 깔면 또 미터가 다 보여요. 미터기가 그러니까 보이기도 하고 이 여기다 헤드폰을 꼬을 수도 있고 여기 오디오 아웃풋도 있어서 여기다 채널만 탁 치면은 몇 번인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를 모니터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대 뒤쪽에 페인트실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다 놓았는데 스테이지 박스에서 인프라 부추고 받고 그 다음에 이 ABM이 있었고 이 스위치랑 스위치 사이에는 좀 더 좋은 케이블을 샀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음향 장비 파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예산이 얼마고 몇 미터짜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헐윈드나 이렇게 케이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얼마 얼마다 너 뭐 할래 전화했더니 며칠 뒤에 학교로 배달이 와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제 더 멀어지면 광케이블을 쓸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되면 지금은 그래서 쉴드 있는 것 중에 조금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거에서 맞췄고요. 아니면 미국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캐식스도 1000피트 얼마지? 500미터 되나요? 그거가 한 6만원도 안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끊어 써도 되고 어쨌든 그 브로드웨이 투어도 이제 SD7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프로듀서들이 많이 돈이 없다고 니들 CL로 가라 야마하로 그럼 이제 그 엔지니어들은 투어를 돌 때 이제 이거는 다 루머인데 이제 스트라이크 할 때 인건비가 미국은 하도 비싸니까 이제 그냥 싸구려로 랜선을 다 깔아서 단태를 쓴 다음에 그냥 버리고 가서 각 극장 지역 극장 지하에마다 버려진 K5 케이블을 놔둔다는 그런 식으로 까지 이제 루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플리터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좋았던 게 이렇게 연결한 모든 장비가 다 나오니까 그냥 열어서 아 그래 여기 마이크 1이 뭐 콘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 모니터로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 찍어만 주면 되니까 아 그것도 이해했어요. 저 멀티캐스트랑 싱글캐스트 유니캐스트 그 정도로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공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레이턴시도 보이고 그것도 되게 쉬워요. 조정할 때 딱 적혀 있거든요. 네가 스위치가 다섯 개면 어디에다 지정을 하라. 열 개면 어디에 지정을 하라. 그럼 세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세가지고 거기 지정해놓고 그래도 이상하면 이제 전화하면 또 가르쳐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이렇게 세갓업해서 쓰고 이제 그러다가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뮤지컬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얘가 죽거나 사고가 나면 누군가 또 해야 되는데 큐를 모르면 끝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은 항상 세컨 엔지니어를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제 그 SD7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유비 마디로 해서 다른 데 프로툴즈 같은 데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인풋을 그 라이브 렉이 아니라 프로툴즈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틀어놓고 멀티 채널로 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게 낮에 이제 그것도 이걸로 되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것도 그렇고 뭐 감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절대 이제 저작권 때문에 녹음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몰래 이제 프로노브 하우스에 스위치에다가 긴 걸 꽂은 다음에 저 위층에 몰래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에 또 DBS를 켜놓고 프로툴즈의 1대1로 다 받아서 녹음을 바로 뜰 수 있었거든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태급 테이블도 이렇게 뭐 컨트롤 하고 있는 거 넣어주면 되고 뭐 여유 있으면 두 개나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찮기도 하고 막 작은 공연장도 요만한데 무슨 컴퓨터 두 개 깔아놓고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하고 신호 읽는 대로 하지만 오디오 신호는 안 끊기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신열 박사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버렸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못 만드니까 제가 다음 공연을 할 거에 뭘 할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갤럭시를 쓸 거거든요. 다음 공연에 이게 라인 어레이를 많이 쓰니까 똑같은 인풋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콘솔에서는 똑같이 나가는데 이걸 뭐 AS로 꽂던지 링크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웃풋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잃지 않고 해서 저는 이제 ABB를 사용해서 신호를 DSP끼리 주고받는 걸 해보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는 스위치 하나를 쓰고 VLAN을 나누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ABB는 또 IP 버전 6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 꽂으니까 이제 저 아직 버전 6 IP 어드레스 어떻게 읽는지 모르거든요. 바로 다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꽂아놓고 와이어리스에 연결해서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도 하고 신호도 주고받고 이거를 한번 이제 저는 해보고 싶어서 다음 공연에 그게 제 목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오디오 사용실례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그 마이어한테 여기 간다고 뭐 주실 거 없냐 그랬더니 이거 자료랑 다른 걸 막 주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냥 안 가져왔어요. 그거는 다 무슨 이런 설명이거든요. 패킷이 뭐 어쩌고 타이밍이 어쩌고 어쩌고 저는 아무 상관없고 저는 소비자니까 제가 쓰기에 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주신 거를 같이 보시면 뭐 대형 교회나 뭐 슈퍼볼이나 그런 것들 신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나누고 싶어서 그랬고 저는 하여간 되게 저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를 얘기 그냥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